됐어요 여러분 이제 한마리 한마리나 봤습니다 초압축바다 장난감까지 아이템 보상까지 이제 드디어 적어보죠 방황하는 고철 지느러미 라는거 하나 남았어요 저건 이제 어디서 구하는거냐면은 메카곤에서 그 어떤 mpc한테 얘기해서 과거인가 미래인가 로 가게되면 거기서 잡을 수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드디어 초압축바다 마지막 한마리 나왔습니다 와 진짜 하루에 4시간씩 3일정도 걸리는거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오케이 업적을 딱 찍을때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께요